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볼 건데, 좀 낯설죠? drudges, rather 있죠? 차라리 뭐뭐하고 싶다. 그게 이제 발음이 붙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drudges, 삿값 발음으로 drudges 이렇게 발음이 된 건데 뭐뭐하고 싶다, 바램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로서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now we are getting somewhere. 우리는 어딘가로 가고 있다. 좀 성공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성공하고 있다고 나는 말했다. why isn't the secular giantist? 왜 세속적인 시오니스트 국가가, 이스라엘 시오니스트 국가가, 이 센스 포유, 당신에게 왜 필요합니까? we want a jewish state. 우리는 주이시 국가를 원한다. run by jewish law. 주이시 유대인 법에 의해서 운영되네. 라고 세이드는, 실로는 말했다. the secular giantist, 세속 시온주의자는 want a state for Jews. 유대인을 위한 나라를 원한다. that's the difference. 그게 차이다. I want a jewish state. 주이시 국가를 원하지만, I'm ready to live and argue with, 살면서 논쟁할, all the secular labor giantists of the world.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세속적인 노동장 시오니스트들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because, 왜냐하면, by keeping the discussing going, 그들과의 논쟁을 계속 진행함으로써, I am convinced, 난 확신한다.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 그들의 손녀들, 손주들, 제자들과 fellow 동료 여행자들, one day, 피치는 풀을 쓰는 거랑 똑같아요. 피치어 텐트나 풀업의 텐트나 똑같아요. all summer, summer, 그쪽 발음이 돼서 좀 그렇네요. all summer와 같은 데서 텐트를 치고, all summer like this, 그와 비슷한 곳에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안 보이니까 내려가야죠. they will, 궁극적으로는 그들도 enter into, 들어갈 거라는 거죠. 토라, 토라, 토라 유대인의 성전이라든가, 여기 뭐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우리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양들의 우리, 목자들이 말하는 신부들의 우리,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느냐. 그런데 포드는 이게 이제 우리, 이거는 옥스포드 그러면 이제 소들이 물을 건너는, 건너는 뭐, 그게 이제 옥스포드 대학교예요. 커럴, 이거 뭐, 오케이 커럴하는 거 목장이고, 해치는 울타이고요. 폴드는 양의 우리, 접어서 이렇게, 착착 접어서 들어가는 거죠. 우리, 된, 소굴, 뭐 이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올라와요. 여기서는 그들로 결국 토라, 유대인의 우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소서 유대인들은 서바이베 살아남을 거고, 서바이베 for two thousand years, 이천 년 동안, without Israel, 이스라엘 왕국도 없이, 신전도 없이, if we have our, if we have our, 비에 들어갈 게 뭐냐 이거죠. our dradas, dradas, 우리가 바라는 게 있다면, we want, 이스라엘을 원하고, we want temple을 원하고, we want people's boundaries, 보호받는 구역을 원한다. but, 하지만 there is one thing, we cannot survive without,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토라다. we survive all of these years,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 모든 세월들을 살아왔다. 토라의 덕택으로. and we depended on 땅과 그리고 땅만의 유전을 했었다면, 가정법 과거를 해줘. if we have depended죠. we have disappeared, 우린 사라졌을 거다. 다른 문화들이 사라졌던 것과 마찬가지, 이런 거죠. 베이루트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토마스 엘프리드만의 작품이죠. 유명한 책이죠. 빈칸에 적합한 단어, 깃털 아니고, metal은 강인한 기계, 이런 뜻인데, 원래 metal, 세에서 온 단어예요. 미에스마, 이거는 뭐 그리스어 출신인데, 도끼를 뿜는 거고, metal은 세기풀이에요. 그래서 A번이 답이에요. 여러 가지 좀 외우기 어려운 단어들이죠. 쭉 내려서, 오마 소마, 소마, 소마야흐, 이렇게 있는데요. 유대교회에 대한 배경이 거의 없는, 유대인 남성으로 된 유대인 국제학교, 푸더벳 대신에, 푸더벳 투, 어른 두 명은 받을 수 있죠. 위로 2층에 올리는 거니까 받는 거예요. 애들은 안 돼요. 푸더벳은 천막치고 여행이다. 피치앱은 천막치고 여행이다. 푸더벳 대신에 피치앱을 쓴 거예요. 포드, 옥스포드라 그랬죠. 울타리, 여울, 여울. 옥스포드는 포드 오브 옥순에서 오브지우고, 복수형인 EX를 없애고, OX, FORD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케이, 커럴을 그러는 거. 울타리에 몰아넣다. 오케이, 목장의 결투. 더 건파이트, 더 디, 오케이, 커럴. 이게 원 제목이에요. 오케이, 커럴. 우리는 오케이, 목장의 결투로도, 저도 제가 한 중고등학교 때쯤 알았던 영화 같은데,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반복이 되었죠. 다른 배우들로. 해치, 울타리. 해치펀드가 유명하죠. 덴, 소굴, 굴, 소굴. 이런 뜻이에요. 굴, 소굴. 이게 게르마니가 원이고, 고대 영어에서는 DEN으로 썼다는 거죠. 독일어에서는 TEN이죠. 대문자로 쓰죠, 독일어는. 폴드는 우리, 양의 우리. 우리 신자님들의 우리, 우리들, 우리들의 우리. 폴드는 첫 번째 뜻으로는 접은 거. 습곡 이런 뜻이 있고, metal, metal 이거는 기질 성밀인데, 곧센 기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탈에서 나온 거니까. 그 다음에 metal, metal은 쇠기풀에서 온 단어인데, 역시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미에즈마 또는 마에즈마. 사실 저는 마에즈마로 많이 알았는데, 보통 미에즈마도 있대요. 아무튼 뭐, 도끼 이런 거에요. 볼루토이며, drathers, drathers는 의지, 선택, 좋아함이에요. 뭐뭐 하고 싶다가, I'd rather죠. I'd rather, I would prefer to, I'd rather죠. 그래서 drather를 붙여갖고, I'd rather, I'd rather, I'd rather 이렇게 된 거에요.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거에요. if I'd rather 선택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레스토랑에서 매일 밤, 주중 매일 밤 식사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어려운 단어 여기 있긴 했지만,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